그 비율은 정확한데 그러다보니까 발이 작아 가지고 그리고 발바닥이 다른 애들은 다 구나는데 얘는 구두다 보니까 도색 때문에 미끌미끌 해가지고 더 못써요 그건 어쩔 수 없죠 저는 세워보는 오비치로 세워본 경험이 있어요 봐도 될까? 안되면 그냥 스탠드 쓰셔요 그게 제일 소판옵니다 아니 이제 초등학교 어 쓴다 쓴다 섰다 이야 세웠어 섰어 확실히 공부박사 옆에 있으니까 없나요